30분 남았습니다. 파이팅 하면 때릴까요? 나뭇잎? 나뭇잎? 문장감을 좀 어떻게 좀 줄여. 발라매들 들었다 나와봅시다. 사이로 계속 다니는 노랫잎은 파티. 10분에 끝내면 돼. 시내펀. 아아. 희극 대본을 위주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제안하고. 엄마들 춤추고 노래하고 보면 너무 귀여워요. 달한 김치찌개. 모락모락 더운 밥이. 아이들 얘기할 때가 좋았고 행복한 표정이 나오는구나. 달달 볶아버려 김치볶음밥. 조용한 집에 내가 있으니까. 모락몬 파이팅. 저는 지금도 계속 윤민이 꿈을 꿔요. 윤민이는 제 마음속에서 잘하질 않아요.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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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사람. 가해자는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아파해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애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세상은 좀 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